여기서 예명을 쓰셔야 되는데 종민이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해도 돼요? 소지섭 돼요? 송중기 씨도 포함해 주세요 그 소지섭 씨하고 그 송중기 씨 이런 멤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섭이로 그냥 하세요 지섭이로 그냥 하세요 어차피 예명인데 아니 뭐 어차피 김지섭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김지섭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어 그렇죠 지섭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좋습니다 지섭이요 지섭이 괜찮아요? 괜찮아요 아니면 딴 거 마음에 드는 이름 있으면 뭐 아니 없습니다 아 뭐 평소에 쓰는 영어 이름 같은 거 있어요? 뭐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항상 종민 김이라고 아 그건 영어 이름이 아닌가 지섭이로 하세요 예? 지섭이 지섭이? 예 지섭이? 예 지섭이 지섭이 김지섭 김지섭 지섭이로 쓰는 게 아니고 김지섭 김지섭이 아 김지섭이가 아니고 예 이는 빼줬는데 아 손이 많이 가네 성실 근무 서약 근로 매니저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매니저 지각으로 아티스트 일정에 지장을 줄 경우 어떻게? 어떻게 하겠는지 사과한다 소심 소심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의 손을 끈지 자, 가기 가자 알지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소독진 오 오오! 가자! 아 이쪽이 또 오셨네. 이쪽이 또 오셨네. 근데 왜 반려견하고 함께 오셨네? 안녕하세요. 예예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먼저 지금 일, 뭐 쓰는 거 좀 쓰시고. 아 예. 왜? 아니 강아지는 뭐.. 왜 같이.. 너무 일찍이어서 얘 맡길 때를 못 찾았어. 아 저기 말 놓으시면 안 돼? 아 그래요? 네. 뭐 이사 가세요? 왜 그거는? 아이씨 예.. 예.. 뭐 이사 가세요? 왜 그거는? 아이씨 예.. 예.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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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일단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. 네 잠시만. 자 헤드나 이리 와. 여기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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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말을 안 들리죠. 저기요. 호중이는 앉으세요. 호중이는 앉으시라고. 호중이는 앉으시라고. 얘도 좀 앉아. 호중이는 앉으시라고. 얘도 좀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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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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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